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5천원만에 오늘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이 53포인트 2,200을 복구해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코삭 시장도 24포인트 상승률을 보면 코삭 상승률이 더 큽니다 3% 강세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보고 샤모 주가 흐르면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지금 이장을 외부적인 요건으로 본다면 영국발 돌발 악재가 오늘 일단 잠재워진 것이 첫 번째 주가가 반동을 주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미 국채 승률을 건들고 그거 자체가 미국 중시도 유럽 중시도 그 다음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위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뉴욕 중시가 미국의 감세한 철회 속에서 미국 국채금리 요게 하락하면서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요게 일단 먼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거 말고도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얘를 펼쳐놓고 그 다음에 주가에다가 어떻게 반영시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요 지금 요 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천재시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오늘 얘가 위로 올라갔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앞달이죠 이 앞달 요 종가 요 앞에는 2330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155입니다 여러분들 이 2155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주가 2155 자 일단 여러 차례 여러분께 공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장을 대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시장의 흐름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뀔 때 공략하는 방법 우리가 그것을 무슨 매매법이라고 하죠 요렇게 빨간 열차가 아 요 레일 위로 요렇게 올라갔을 때 아 요걸 보고 공략하는 이 매매 방법을 모멘텀 투자다라고 합니다 자 선배님들은 옆에다가 타이핑 좀 부탁하고요 후배분들은 아 이게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럼 모멘텀 투자의 장점과 단점을 볼게요 모멘텀 투자는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트렌드 추세를 따라가는 아 트렌드 폴로윙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요번 장에서 한 가지 배우셔야 될 게 뭐냐면 아 진짜 추세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아 진짜 추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게 뭐냐면 시장의 추세 즉 종합주가지수의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종합주가의 추세는 이 추세가 상승 추세고 지금처럼 추세가 하락 추세다 그러면 뭐가 주는 거죠? 아 무슨 총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얘가 하락 추세일 때는 잊지 마십시오 얘가 하락 추세일 때는 시가 총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남 얘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좀 더 리얼하게 할게요 시가 총액은 뭐가 주는 거냐면 내 계좌에 내 계좌에 잔고가 줄어드는 거죠 이해할까요? 이게 와닿아야 돼요 이게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속는 거 첫 번째 여러분들 어디 속냐면 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어디 속냐면 파동에 속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파동에 속습니다 얘가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고 보세요 이 파동에 속아요 그죠? 여기 이 파동에 속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다 제가 마법을 불테니까 보십시오 여기다가 제가 특별한 인공지능 차트에서 나오는 신호를 끌어볼게요 자 요걸 불어볼게요 여기요 어때요? 얘는 얘는 얘가 하락 추세일 때 이 파동에 속질 않죠 보이세요? 얘는 매수는 뿌려주지 않고 오로지 매도만 뿌려주고 있죠 음 이게 트렌드 팔로잉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얘가 왔다 갔다 해도 너는 꼴대가 저 밑에 있잖아 라는 걸 이미 얘가 아는 겁니다 그 근간은 뭐냐 바로 추세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요번장이 끝난 다음에 아셔야 됩니다 근데 서글픈 현실이 앞에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요 이게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락 추세일 때는 여기 하락 추세일 때는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일 때는 정금을 들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요 잘 보셨죠 왜 이런 매매를 하냐면 여기가 상승 추세잖아요 이 앞에가 그럼 여러분이 이 앞에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여러분이 매도를 해요 근데 매도하면 올라가고 매도하면 올라가는 걸 수없이 경험하죠 그러잖아요 팔았는데 올라가고 또 팔았는데 올라가고 또 팔았는데 올라가면 아 주식은 함부로 팔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여기서 느껴요 상승장에서 배웠던 노하우를 여기다 써버리죠 그래서 사서 더군다나 얘는 팔면 올라가고 팔면 올라가고 팔면 올라가니까 더군다나 미쳤으니까 얘는 사서 갖고 있고 사서 갖고 있고 사서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주식을 잔뜩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근데 거꾸로 지금은 올라가면 둘이 맞고 올라가면 둘이 맞고 올라가면 둘이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느끼는 거는 야 무조건 올라가면 팔아야 돼 올라가면 팔아야 돼 이걸 배워갖고 상승장에서 똑같이 써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역사이클이 걸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 내가 주식에서 돈을 벌려가면 추세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어디에 속고 있냐면 이 파동에 속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진짜 속는 게 있어요 진짜 속는 거 진짜 속는 게 뭐냐면 시작이 하락할 때도 상사하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상가치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얘가요 그러니까 종목만 잘 구르면 된다라는 거기에 녹아있는 겁니다 얘가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저희도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얘기한다면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얘들이 오늘도 그런 종목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어 대신 이때 종목을 하는 방법과 이때 종목을 하는 방법은 다르죠 이때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장투에서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종목은 불과 5%도 안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이 상승장에서는 내가 종목을 샀으면 이때는 쭉 가져가야 되는 장투의 전략으로 돈을 버셔야 되고요 이 하락장에서는 장투가 아니에요 자꾸만 여기 속고 자꾸만 여러분 속이는데 거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누가 돈 벌었겠어요? 이 하락장에서 얘가 하락장에서 시가총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종합과 다르게 처음에는 100종목이 올라갔어도 나중에 50종목으로 상승욕이 줄어들고 나중에 10종목으로 종목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따블공략 여러분 이때 제가 회원 모집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내려갈 때 잡아놓고 올라갈 때 때려주고 내려갈 때 잡아놓고 올라갈 때 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심인다는 얘기 했죠 이게 안 와닿는 겁니다 이게 시가총에게 내려가면 보세요 오늘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구들 저희가 우리가 월말에 관심조로서 공약했던 종목이 있단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월말에 공약했던 종목을 한번 볼게요 월말에 공약했던 종목 한번 보시죠 얘들이 전부 다 월말 공약주거든요 월말 공약주 어딨냐 음 자 잘 보십시오 아 어딨지? 아 pp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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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보세요 아 아니 얘 이 판때기 이 그래프를 봐야 되거든 글을 봐야 돼 이거 어딨어 여기 이 안에 이 안에 무슨인지 알겠는데 이 안에 음 저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음 아니 오늘 월요일인가 여기 있겠구나 화요일인가 여기 있겠구나 자 여기 있네 자 볼게요 자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우리가 금요일날에 관심조가 여기 있었거든요 이래서 이게 음 음 관심이 좋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음 한국 한국 우주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볼게요 이 좋은 주식도 보세요 이 좋은 주식도 이 좋은 주식도 정말 많이 빠졌죠 야 이거 라인만 같이 좀 갈 수 있게끔 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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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조화가 안 된다 음 자 보십시오 그 여름이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름이 다음 장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뭐 오늘처럼 이렇게 작은 장 말고요 큰 장 음 특히 오늘 공개 강의를 동시에 참석 참가했던 분들은 더 많이 느낄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 아까 한국항공우주 볼게요 한번 얘를 보면 많이 빠졌습니다 얘가 오늘 뜨기 전에 이 좋은 주식이 6만 3천원부터 얘가 4만 6천원까지 참 많이 빠졌습니다 얘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예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베보 마그네틱이 13플로 갔습니다 이건 지금 모바일 갖고 있는 종류이거든요 6만 7천원에서 4만 6천원도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앞에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제가 하는 얘기를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보십시오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항공항공우주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 앞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뭐가 나쁨해도 종합이 나쁨해도 그죠 종합이 나쁨해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게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장에서 이걸 안당합니다 근데 내가 시가충격이 주둘면 얘가 룰렛게임이에요 야 누가 지금 주가가 하락할래 그럼 어떤 테마주들이 먼저 폭락을 해요 근데 아까 항공항공우주나 대부마켓틱이나 버티고 있잖아 다음은 누구 순서야 얘 다음엔 제가 빠질 순서입니다 다음엔 제가 빠질 순서입니다 얘가 순번제로 해서 빠질 뿐이지 결국 주가가 내려갈 겸이 됐습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에브러바디 얘가 시가총액이 만약에 100이라는 큰 시가총액 이 풀에서 놀다가 얘가 시가총액이 얘가 줄어드니까 누구는 탈락돼야 되잖아요 얘 말을 알을까요 시가총이 자꾸만 감수하잖아요 이렇게요 얘가 준다는 건 시가총이 감수한다는 거니까 어 아무리 강했던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먹고 나와야 되고 어 짧게 먹고 나와야 되고 특히 저희가 매도신호 중이어서 이거 나오면 한글같이 때리는 매도신호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선배님들 아 지금 얘 한국항공우주에도 나왔네 뭐예요 얘 올라갈 때 때리는 첫번째 매도신호는 잊지 마십시오 짱대음봉입니다 이게 짱대음봉 하나를 두면 장대음봉이고요 앞에 주가가 상세인데 붙으면 얘는 음포선이에요 이렇게 짱대음봉이에요 왜 유가도 한번 보시죠 결국 유가도 얘들이 세력들이 헤쳐드시고 나갔다고 얘기했을 때 그 모양이 결국은 장대음봉을 포함한 음포선이었죠 언더스탯 음포선이었죠 이거요 이게 오면 때려줘야 됩니다 왜 얘는 지금부터 뭐가 바뀌어지나요 두 글자 뭐가 바뀌어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얘가 내려갈 때 두 글자 그렇죠 얘는 뭐가 바뀌냐면 갯불 하나 주가로 추세를 어떻게 알아 한 명이 틀리면 다 틀리네 얘가 뭐가 바뀌어요 얘가 올라가다 장대음봉을 하면 뭐가 바뀌어요 뭐가 달라져 하나가 어떻게 추세를 만들어 아니 뭐가 가팔라 얘가 두 글자 그렇죠 잊지 마십시오 각도예요 각도 각도 타이핑 부탁드려요 각도 각도 각도가 바뀌는 겁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추세를 바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한 명이 틀리면 다 틀린다니까 어 그 다음에 얘가 봉쩍 꺾어질 때 어떻게 꺾어지냐면 잘 들어요 첫 번째가 음포선 첫 번째가 음포선 음선 짱뜨봉이요 음포 두 번째가 부흉 부흉 세 번째가 R 빼기 하나 둘 R 빼기 요렇게 R 빼기 요렇게 요렇게 R 빼기 요렇게 여기 R 빼기 네 번째가 20 하방 패턴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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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음 됐죠 그러면 얘를 보면 얘를 보면 아무리 얘가 좋아도 아무리 얘가 좋아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왜 얘가 이렇게 뒤에 가서 많이들 빠졌냐면 종합이 빠질 때도 안 빠졌다가 결국은 느껴보십시오 느껴보세요 자기가 자기가 시가 종합이 여기가 100이었다면 얘가 시가 종합이 90으로 줄고 클 때 클 때 A급 B급 C급 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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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얘가 100에서 90으로 빠질 때 먼저 E급에 있는 종목이 폭락하겠죠 그다음에 90에서 80으로 줄을 때 얘는 D급에 있는 종목이 폭락하겠죠 순서대로 그래서 시가 종료에 80에서 70으로 줄 때 C급 종목이 폭락하겠죠 이해했어요? 그때가 얘들은 그러니까 E급이 빠질 때 멀쩡했던 종목꾼들이 하나 둘씩 순서대로 죽는 거죠 주가 움직이는 원리가 70에서 60으로 빠질 때 B급 종목이 빠져버리고 60에서 50 언도로 내려갔을 때 A급 종목들도 빠진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손수건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미닥 이론 탁상 위에 책상 위에 손수건을 놨어요 이렇게 손수건을 놨어요 여기 한 끝을 잡아서 손수건을 들어보세요 얘가 동시에 융탄 나르는 무슨 융탄자처럼 얘가 동시에 닿든 아니죠 얘가 가장 먼저 올라오고 맨 끝에는 할 수 없이 올라오죠 이렇게 집값이 올라갈 때도 강남 요지가 먼저 올라가고 외곽이 뛰죠 그 다음에 얘가 빠질 때 지금도 보면 저쪽 똑같은 아까 장중방송 했지만 강남의 반도나 저저 반포나 이런 데는 안 빠졌잖아요 별로 호가도 압구정 반포 이런 데 근데 어디가 빠져요 똑같은 강남에도 저쪽 잠실 그 다음에 저 어딥니까 헬로시티 어디에요 가락 이런 데가 먼저 빠지죠 그죠 이게 먼저 얘가 노는 순간 얘가 먼저 빠지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먼저 빠지는 겁니다 얘가 외곽이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동산 얘기할 때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다 2019년도에 부동산 얘기할 때 오래되신 회원님들 제가 얘가 2019년도에 마영수에다 점친다고 얘기할 때도 회원님들 절대 서울에서 물러나가서 밀려서 외곽에 집 사면 나중에 집값 빠질 때 큰일 당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회원님들 기억 안 나 내가 집을 사도 차라리 서울 근교에 있는 얘가 다 다 쓰러져 가더라도 얘를 빌라가 부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이런 데다가 사야지 얘를 외곽으로 물러나서 산다 이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접수가 됐습니까 이건 미국도 똑같죠 다른 거 다 빠질 때 안 빠졌던 테슬라나 애플이 지금 빠져 이런저런 악재를 핑계 삼아서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A급도 맨 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빨리 먹고 뭔가가 매도 신호가 나오면 얼른 얼른 튕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가 조롤때 시가충이 들어올때 여러분들 다음에는 당하면 되지 않잖아요 아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소리질려나 모르겠다 워워 워워 어 워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말이 짧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오해를 받잖아요 아까 얘기할 때 제가 미리 서두에 오늘 공개 강의할 때 제가 이런 양해를 부탁드렸죠 그럼 제가 강의를 하다보면 저도 모르게 몰입이 되어서 막 강조하다 보면 말이 짧아지고 또 어떤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수제 왜 반말로 강의하십니까 라는 오해를 살까봐 그럼 제가 중간에 말이 짧아지도 이건 제가 반말하는게 아니라 옆에 더블클럽에서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밖에 없어 매수 매도밖에 없어 이걸 하다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습성이 배어져 있으니 양해 부탁합니다 라고 분명히 오늘 공개 강의할 때도 미리 사진을 부탁드렸었죠 맞습니까 본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의를 갖다갖고 여러개 뭔가를 얘기하려는 성의를 받았는데 오늘도 안이나 달라 나중에 제가 보고 들으니까 이 이름이 누구더라 이 누군가 이분이 왜 반말로 강의하냐고 또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 나중에 들어와서 그 안내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막 하다보니까 또 말이 짧아지는 거야 아 이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구태야 제가 제 주거진 시간 내 두 개밖에 할 수 없다면 막 열심히 얘기하면서 세 개 네 개 다섯 개로 가다보니 이게 말이 짧아지는 거예요 여름 중에서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도 계시지만 제가 뭐하러 그러냐고요 저희 형과 저는 알고 있는 건데 그냥 천천히 한 개로 천천히 가면 되는데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강의하다가 답답하니까 측은지심이 생기니까 조금 말이 짧아질 때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은 선생님 좀 천천히 하세요 라고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괜히 오해받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접수 다시 한번 가볼게요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제가 제가 여러분께 무엇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이건 여러분들은 솔직히 저희 현도 계시지만 저희 현도 계시지만 저희 현도 계시잖아요 이걸 제가 유료용 강의를 공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그냥 뭐가 주도주입니다 뭐 갖고 존보하세요 뭐 이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존보하세요 라는 얘기만 듣지 여러분 이런 강의를 어디서 들으시겠어요 저희 방이니까 이런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쵸 자 다시 가겠습니다 음 그쵸 제가 무슨 이명 이명도 아닌데 제가 일부러 그런 식으로 내는 것은 아니고 이명한테 너 왜 반말하냐 그러니까 이명이 그걸 어머님들이 좋아져서 일부러 일부러 반말 쓴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저는 이명은 아니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줄면 얘가 A급 B급 C급 이렇게 조목 중에서 제일 약한 조목이 먼저 떨궜져 나갑니다 무슨 이론에 의해서 손수건 이론에 의해서 타이핑 부탁해요 손수건 이론이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얘가 하락장에 딱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조목의 사이클이 결국은 얘가 도미노처럼 D에서 B 그러니까 E에서 D로 D에서 C로 C에서 B로 B에서 A로 이렇게 옮겨와서 얘가 전이가 돼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니 종합이 내려갈 때 하락추세라고 하면 절대 무례하지 마십시오 그죠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이 장을 여기서부터 이 3300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은 나의 투자라는 코너가 없어져서 제가 점심에 이렇게 잠깐 5분이라도 강의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최소한 강의하는 동안에는 이 장이 하락추세고 이 그림을 정말 무작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이상은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에브리바디 제가 매번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지금은 하락추세고 얘는 올라가도 반등이고 반전이 아니고 얘는 여기서 이게 M파동 얘가 여기서는 M파동 실패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부터는 L파동이고 수없이 이 장이 힘들다는 얘기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드렸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얘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도 어김없이 뛸 때쯤 되면은 지금 얘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얘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를 공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핑크 요거 밑에 요 녹색 캔들도 제가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요기 바로 지난 6월이었죠 일로 가볼게 6월달에도 6월 말 공약이 정말 좋았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6월 말 공약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때 요기 요걸 보고 여기서 매수가 정말 좋았고 여기서 매도도 때려들었고요 왜 하락장입니까 그리고 요번 요장도 요번 요장도 요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날 절대 투명하지 말라고 여기 메시지도 여기다가 보내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요기 보시면 목요일날 주가가 아침에 40포인트 올라갈 때는 뭐 저희 분들은 아시겠지만 40포인트 올라갈 때는 이건 가짜다 이건 이게 주가가 왜 반등을 주고 있으며 의미있는 반등 패턴이 아직까지 아닌 이유 해서 여기는 아침부터 매도 때렸죠 기억나죠 회원님들 시가와 시가 윗골에서 때렸습니다 이날 맞죠 컴퓨터 회원님들 이날 때려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주가가 급락을 줬거든요 금요일날 금요일날은 절대 어제는 상세히 매도 때렸지만 오늘은 투매를 자제하라고 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투매를 자제하실 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투매를 자제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여기다 공개했습니다 맞습니까 접수가 접수됐어요 이렇게 외부에다가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급하면 제목만 보고 가시라고 그래서 얘가 그래서 그래서 얘를 이 종목을 무더기로 추천당한 겁니다 얘가 얘가 이거 이게 전체가 이게 한꺼번에 다 추천주예요 이 중에 아무거나 10개 골라서 사시라고 했어요 맞아요 아 아 이 중에 10개 아무거나 골라서 사세요 얘가 왜 추천주인지 그 근거도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밑창으로 내려갔을 때 얘가 있다 이렇게 밑창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 제가 뭘 사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휴원이 되지 않는 분들 이분들도 지금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휴원까지 가입할 분들이 없는 분들도 예를 여기서부터 월말마다 종합과 연결된 069500과 스파이를 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말도 아닙니까 이거 이거 얘도 여기다 놓고 이거 스파이 사시 우리나라 주식은 069500을 사셨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069500을 사셨다가 제가 얘가 진바닥에 하는 순간 얘는 몇 번으로 갈아타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얘는 스파이를 샀단 말이죠 얘는 스파이를 샀어 그럼 좋았죠 벌써 그죠 기분 최고 아닙니까 스파이를 사셨다가 얘가 제가 진바닥에 입는다 그러면 얘는 아 아 얘는 아 뭐로 바꿔타요 아 아 얘는 spxl로 바꿔타야 됩니다 아 됐어요 얘는 12630로 바꿔타시죠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 냉정에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종목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종목을 추천한 이유는 더 이상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아주 지금 피곤한데 어 얘가 특히 얘가 올라가는 거 얘가 왜 얘가 이렇게 강한지 다 근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얘 이거 현대 에너지 솔루션 왜 이렇게 강하고 어 그게 더 여러분께 와닿으니까 얘를 근데 아까 또 제가 뭘 얘기했죠 성강밴드 설명드렸었나요 성강밴드 그 다음에 현대 로테원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갔죠 아 디에버 마그네틱도 설명드렸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설명드렸어요 쭉 설명드렸었는데 얘들이 왜 얘들이 관심주는지 설명드렸어요 근데 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만약에 특히 직장 다니시거나 시간이 자영업하시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얘가 이제 짐바닥에요 이제 여러분들 투이어스 아 얘는 이번에 투이어스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만약에 방송에서 지금서부터는 부자 되셔야 됩니다 라는 사인을 보내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06500과 스파이를 12630과 SPX를 바깥하십시오 언더스탄 어 그건 제가 또 열심히 얘기해드릴게요 왜 중간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 아니죠 제가 미리 사전에 어 아 근데 그 늦게 들어온거야 제가 어떻게 가 제가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 그것 때문에 와이프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솔직히 와이프가 우연히 미국에서 그 방으로 들어왔나봐요 음 자 다시 한번요 그래서 내가 여보 그 한두 명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하지 말고 내가 아침에 분명히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좋은 댓글도 많았을까요 왜냐면 제가 방송할 때 유튜브에 글이 안 보이거든요 와우렛만 보이지 어 여러분들 제가 다시 또 미리 부탁드릴게요 제가 혹시 방송하다가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닌데 혹시 방송하다가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면은 말이 짧아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막 강문도 불구하듯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막 저도 강에다 보면 강에 몰입돼갖고 막 여러분들 막 깨우쳐 드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어 이해하시죠 어 음 자 그럼 맞아 들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 사이클 경기 사이클은 1.7에서 1.1이 내려갔잖아요 잘 들어서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희 세대는 저희요 저희 세대 저희 세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빨갱이가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승복 어린이인가요 맨날 우리가 그걸 하면서 했던 멸공 반공만 하면서 자랐던 세대들입니다 그렇죠 아니 요새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들은 저희 세대들은 그렇습니다 그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놓고 얘기하더라도 아무래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좋은 얘기보다는 미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는 거 맞는 거죠 아 저는 이렇게 소통하면서 강의하고 싶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좋은 얘기보다는 저희 같은 세대들은 미국에 좋은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1950년대에 사실 유교 터질 때 와서 도와준 것도 미국이고 사실은 미국에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처럼 제가 미국 얘기 하면서 갑자기 화가 나고 막 그럴 데가 없다고 얘기 하잖아요 제가 주식쟁이 입장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전 이 뉴스를 나중에 봤는데 미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다 죽어 자빠지더라도 지들만 살겠다고 이렇게 금리를 금리를 이렇게 빠른 속도 올리는 역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유엔이 나무랬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아니 기사 못 보셨어요 아니 저는 조금 아까 봤어요 뭐 딴 거 하더라고 유엔이 미국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너희 이렇게 다른 나라들 다 죽이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고 얘기했어요 찾아보세요 찾아봐 아니 찾아봐 지금도 찾아봐 봐봐요 저희 진짜 앞서가죠 아니 미국 자 그럼 이 얘기를 제가 역사적으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일본을 가지고 제가 역사적으로 풀어볼게 제가 왜 얘기했냐 오늘 제가 미국에 미국이 기초통화된 얘기를 쭉 한번 풀었잖아 오늘 뭐 회원 가입이고 이게 중요한 게 여기 여길 풀어볼게요 여기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일본이 한참 잘 나가던 시절이 바로 1980년대 입니다 근데 얘들이 너무나 잘 나가다 보니 너무나 잘 나가고 미국은 쌍둥이 적자를 보다 보니 1985년도에 G5 나라들이 모여서 야 일본 너희들은 돈을 너무나 많이 벌어간다 이거 너희 환율 좀 조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환율이 불과 1년 만에 환율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1달러당 어 1달러당 250엔 했다고 계산해줄게 250이라고 250 했다면 1년 만에 1달러당 125엔 으로 어 125엔으로 엔고가 나타난 겁니다 에버리바디 음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나타나면서 요게 나타난 겁니다 아 예 보셨죠 파라디전 유엔 유엔 총장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저거 갖고서도 야단 먹었습니다 저희 와파 근데 여보 왜 미국을 아니 나는 내가 미국이 무슨 뭐 다른 이념으로 민주주의 그것 때문에 까는 게 아니라 그냥 초식 입장으로 저건 미국이 해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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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라고 한 건데 결국은 제가 유엔 총장이 무조건 옳다는 거 아니지만 결국은 제가 느끼는 걸 유엔 에서도 느낀 거잖아요 됐어요 아니 이게 주식이랑 연결돼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엔 에서도 그걸 느낀 거잖아 제가 미국을 미국을 미국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도 욕할 정도면 그럼 저렇게 되면요 앞으로 미국이 뭘 하자 그럴 때 할 수 없이 개끌리듯 끌려가지만 마음쪽으로 미국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ILA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ILA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조지아주에다가 공장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줬는데도 이번에 ILA법에서 현대차는 탈락됐잖아요 더군다나 현대차의 현대차의 저 현대차란다 조지아주의 상원의연도 ILA에 찬성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일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저희가 노력해볼게요 한국에 고민을 합니다 저희가 현대차를 얘를 구제할게요 라고 하지만 자 이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1985년도에 프라자회담에서 야 너희도 돈 너무 많이 벌어간다 너희들 그러면 안되겠다 해서 N고가 나타납니다 이게 N고가 나타나니까 일본의 경기가 죽어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제 일본의 경기가 꺾어져요 그러니까 일본이 경기가 꺾어지니까 얘들이 1980년대 후반에 어떤 짓을 바라냐면 돈을 왕창 풀어요 왜? 경기가 죽어 자빠지니까 돈을 왕창 풀어요 그 다음 뭐가 유발됐겠어요 인플레가 굉장히 유발됐겠죠 어 그러니까 글자께서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올리는 순간 1990년대 얘들은 드디어 이해로 버린 10년 이해로 버린 20년 이해로 버린 30년 쪽으로 얘들이 꺾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름하여 미국의 양털 깎이 다는 얘기에요 이게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설명하는게 아니라 잘 들어요 아까 점심 제가 오늘 장중에 얘기한건 빼놓고 다른 스토리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되죠 뭐가 보세요 원래 1945년도에 2차 세계진 끝났을 때 일본과 독일은 패전국입니다 그쵸 이때 또라이 사명제가 2차 세계대전을 한거잖아요 일본 천황 또라이 독일 히틀러 또라이 그 다음에 이탈리아 무솔린 또라이 또라이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전쟁의 패전국이면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신민제가 됐어야 되죠 언더스텐드해요 역사공부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장하고 연결되니까 조금 귀찮아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들이 신민제가 마땅한거잖아요 근데 왜 얘들이 신민제가 되지 않고 더군다나 일본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나냐 바로 그때 왜냐면 1945년도에 전세계는 미국과 미소 양대강국이 탄생하게 되는 하나의 기축이 됐던 것이 이때입니다 왜 이때는 소련이 미국과 같은 편이었어요 독일이 2차 세계전을 일으켰잖아요 히틀러가요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과 소련이 같은 편에 있었고 2차 세계전을 끝나니까 얘들이 소위 얘기하는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갈려졌잖아 그러니까 어디나 독점은 무조건 나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이걸 보면서 제가 또 느껴져요 독점은 무조건 나쁜 겁니다 이때 미국이 소련과 경쟁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 주변에 자기 세력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차 세계전을 이기면서 일본이나 독일을 식민주에 만들 얘네들을 어떻게 했느냐 1944년도에 소위 브리틴 우주협약에서 전세계 물건을 자유롭게 자유무역이에요 자유롭게 교육하면서 그 통화로서 달러를 쓰고 30달러를 갖고 오면 1원수로 주는 소위 금태안을 쓰면서 자유무역을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미국입니다 전세계가 예뻐서 노우 노우 소련과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세를 규합하기 위해서 일본도 식민주의를 만들지 않고 다른 나라를 식민주의를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던가 미국은 1945년도 이후에 전세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 싸우면 무조건 미국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거길 달렸던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1950년도에 바로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소련이 뒷받침이 되고 중국은 여기 있었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준 이유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준 게 아니라 냉정하게 보면 바로 미국과 소련의 이 강대국의 싸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싸움에서 여기 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진 전쟁에 여기서 붙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70년대 73년도에 미국이 베트남에 베트남에 아 이거 또 열이 갑자기 나오네 휴 이런 개 정말 아 이거 와이프가 안 듣겠지 이때도 미국이 어딜 달려갔냐면 베트남을 달려갔습니다 베트남이 예뻐서 웃긴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때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웠는데 그때 이 국제적인 배경은 미국과 소련이 양쪽에 대립하면서 버티고 있던 시절이 바로 이때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소련이 1991년도에 무너졌어요 우리는 환호성을 들렸죠 물론 좋은 얘기죠 1991년도에 얘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대악마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전세계 제1초 강대국으로서 올라서게 된 거죠 이때 소련을 무너뜰 때 이유였던 것이 누구냐면 사우디입니다 물론 구소련은 개혁에 실패하면서 구태타도 일어났지만 또 하나는 소련을 무너뜰 수가 없었던 게 지금 상위 이사국은 전부 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1945년도에 미국이 핵을 개발하면서 일본에다가 핵폭탄을 투하하게 되고 1949년도에 구소련이 핵을 갖게 되고 나머지 뒤를 이어서 영국과 프랑스와 아 이게 다 여기 들어간 겁니다 영국 프랑스 중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핵을 갖게 되는 나라들이 이들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소위 메나탄 프로젝트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핵을 갖게 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양립하게 되는데 결국 미국을 무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은 경제적으로 무너뜨리자 근데 소련의 소련의 핵심 원이 경제 핵심 원이 얘들이 지금 이 개혁이 실패하게 된 것도 결국은 경제 나뉘었는데 그 무너뜨렸을 때 어떻게 한 거냐 유가에 폭락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유가의 폭락을 뭔가 시끄러운 뭔가 시끄러운 얘기가 터지면 달려갔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달려갔었느냐 미국이 쉘가스와 쉘오일이 나오기 전까지 얘들은 달려갔었습니다 특히 어디에 중동에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대사관이 항상 중동에 눈치를 발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없다가 야 이제는 우리가 석유도 만들고 쉘오일도 나오고 쉘가스 나오니까 우리도 이제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전세계 경찰제를 잡아왔던 미국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거 기억나요? 야 석유 수정할 때 얘가 위험하잖아 그럼 너희들도 해군 보내 기억나요? 저희는 해군이 없는데요 그래? 그럼 너희 돈 보내 절대 지금 미국은 더 이상 세계경찰이 아닌 이유가 얘들이 쉘가스를 얘가 생산하고 쉘오일을 만들기 때문에 얘들은 더 이상 세계경찰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던 김미 초콜릿 그러면 초콜릿 주던 나라가 미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을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은 세계경찰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독일을 부탁한 유럽에 야 너희들 쟤네들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데 대항할 때 너희들은 무임승차하잖아 니들 국방비 너무 작잖아 이제 너희 나라는 너희가 지켜야 되잖아 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세계경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좋다 이거에요 알겠어 자 다시 여러분 이거 지루하나요 그만할까 주도주나 얘기하고 근데 이걸 알아야 얘가 빅픽쳐 이러면 아는 겁니다 얘들이 미국이 무슨 전략을 쓰는지는 아는 겁니다 제가 맨날 깔 때 까더라도 알고 까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일본은 미리 무릎 꿇어 그러면 얘들은 딱 무릎 꿇게 됐습니다 수임화생 그리고 딱 무릎 꿉니다 근데 미국이 얘들이 무릎 꿇어 그럴 때 얘들은 GDP가 미국의 미국은 40% 법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네 오늘은 좀 다른 때만 좀 가기가 다른 걸 하죠 제가 너무 격앙돼 있나 와이프한테 야단을 맞아서 격앙돼 있나 미국은 자기 나라의 GDP의 40% 이상만 내면 무조건 무릎을 꿇리는 겁니다 야 너희 눈 깔아 이씨 그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양털깎기다 라는 얘기에요 근데 중국은 늦었습니다 중국의 양털깎기가 언제 들어갔어야 되냐면 2008년도에 양털깎기가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2008년도에 뭐가 터졌느냐 바로 리먼 사태가 터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제코가 석자니까 어 미국도 제코가 석자니까 너희 무릎 무릎 꿇어 이걸 못했던 겁니다 이때 중국은 좀 운이 좋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무릎을 꿇지 않고 크다 보니 이제는 무릎 눈 깔아 그러면 같이 째려보는 정도가 된 겁니다 2008년도입니다 이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둠서평주의 소위 도광 양해 정신이 있었습니다 도광 양해 광 빛을 피해서 양해 심을 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중국의 전략은 어떤 장리물이 있으면 여기를 돌아가는 전략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근데 누구야 저기 시진핑을 들어서 그때 아마 제 기억에 그 프랑스 해석과 연설할 때인데 이때 전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시진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잠자는 사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완전히 등소평을 깨부시고 소위 분발 유희 아 이제 까불면 죽어로 나타난 겁니다 이 시진핑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말할 때는 얘들을 무릎 꿇릴 때 꿇려대는데 꿇릴 수 없던 그 과정에서 중국이 커도 너무 큰 겁니다 머리가 너무 넘바투가 너무나 큰 겁니다 그거를 트럼프 이전의 대통령도 이미 중국에 대해서 견제해 들어갔지만 그게 우리 눈에 가사 됐던 것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통해서 얘를 무릎 꿇려 했지만 조가이들은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중국을 이렇게 두 나라가 한 하늘 아래 두 개의 당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이런 이념으로 싸우다 보니 반도체 치퍼 그 다음에 전기차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공급망 거기다가 바이오 기타 등등 이제 미국은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1944년도에 브레튼 우주협약을 통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를 하고 전세계가 자유무으로 돌았다면 중국 비가 너무 컸어 그럼 여길 죽여야 돼 죽여야 되는데 미국이 타결받은 때가 언제냐 바로 2020년도에 미국은 타결받은 어떻게 세상에 코랄구가 터졌는데 코랄구를 검사할 면봉조차도 없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왜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와 쓴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을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는 이건 빚 좋은 개설가 됐구나 해서 미국이 어떤 정책을 쓰고 있냐면 잘 보셔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달러를 전세계에 수출하는 겁니다 중국은 절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기축통화는 두 가지의 서로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게 통화로서 사용이 되려면 이 통화는 전세계 골고루 펴져 있어야 됩니다 달러가 전세계 나가있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기축통화국은 소비국이어야지 생산국이면 안되는 겁니다 적자국이어야지 흑자국이 되서는 안되는 겁니다 미국은 소비국이고 적자국이죠 그러니까 이 전세계 달러가 전세계 나가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전세계 퍼졌다 보니까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돈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면 그 누구도 달러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약간 음모론에 가까운 건데 그래서 한 번씩은 세계위기가 오면서 달러가격을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푸는데도 달러가격 올라간다 이걸 저희 트레핀의 딜레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공존하면서 사라는 것이 바로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원래는 1944년도에는 금에 묶여있었습니다 달러 입구로 금이었습니다 근데 1971년도에 그러니까 1960년도에 미국이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똑같아요 파운드아가 소위 국제통화였다가 파운드아가치가 몰락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1차 세계전과 2차 세계를 하면서 전비 때문에 이 파운드아가 급락하면서 얘들이 제1강국으로서 무너졌듯이 얘들이 1960년도에 월남전을 참전하게 되면서 1971년도에 닉슨 쇼크가 발생하는 겁니다 야 달러 가져갈 테니까 니들 금내놔 라고 프랑스의 도골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갖고 와 그러던 미국이 전 세계가 달러를 주면서 금내놔 그러니까 이때 닉슨 쇼크 닉슨 대툼이 우리는 대체 줄 수 없어 라고 한 겁니다 그때 오전에 되겠지만 이거를 뚫었던 것이 천재 외교관 바로 헨리키신저가 여기 금에다 묶어놨던 이 달러를 이번에는 5일 여기다 묶어놓은 겁니다 이게 소위 페트로달러의 기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이 페트로달러 지금 사우디가 결제를 미국의 달러가 아니라 위안을 하겠다 글쎄요 글쎄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말상입니다 만약에 기름을 결제할 때 어딘가 위안화가 통영이 되고 어딘가 루브라가 통영이 되고 어딘가 미국의 달러가 아닌 그 나라 통화가 통영이 됐을 때 미국의 달러는 그냥 휴지조각일 뿐이고 미국은 망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은 페트로달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피가 같고 후세니 같고 다들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비인살만이 딱하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묵시적으로 우리가 묵시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고 미국을 좋아하고 했던 그 이유는 미국은 사실은 특혜를 바꾸는 겁니다 종이조가리에다가 잉크로 100달러 10달러 그러면 10달러짜리가 되고 동그라미에 붙이면 100달러가 되는 여기를 인정했던 것은 미국은 3대 패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미국은 2위부터 10위까지의 모든 군사비를 합한 것보다 미국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세계 군사폐권을 들고 있고요 미국은 또 하나 들고 있는 것이 미국은 또 하나 들고 있는 것이 뭐를 들고 있습니까 미국은 달러가 전세계 기축통화가 되면서 화폐폐권을 들고 있고요 여기다가 또 하나 참 운도 좋은 나라죠 여기에 쉘오일과 쉘가스가 나타나면서 에너지 패권까지 들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전세계 문을 닫아놓고 너희끼리 사라 그럴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뭐냐 바로 식량과 에너지인데 미국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무릎 꿇어 그러면 꿇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1945년도에 2차세기 끝났을 때 전세계에 있는 금액 70%가 여기에 몰려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금태환으로서 현재 상태에서 미국의 달러가 지금까지 청약이 된 배경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알겠단 말이죠 우리가 무슨 시민이냐고요 그러세요 기축통화를 기축통화를 쓰세요 단 형님 대신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들도 숨은 좀 쉬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종이에다가 잉크를 발라서 100달러를 쳐발라 드시는 건 좋은데 공장까지 여기 들어오라고요 우리 일자리도 여기 다 들어오고 그러면 당신은 돈을 그럼 당신은 기축통화를 내놔야죠 여기다가 공장을 세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리쇼링 외국에 나가는 미국 회사들을 다시 두라고요 알겠습니다 원래 당신이 왜 샀으니 가져가시라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여기다가 공장을 지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반도체도 공장을 짓고 자동차도 공장을 짓고 그리고 혜택을 못 받고 우리가 갯불 호구입니까 그 열통이 터지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했는데 제가 아까 뒤져보니까 유엔에서 그 얘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럼 내가 냉정하게 얘기한거지 제가 열나서 얘를 깐건 아니었네요 됐습니까 제 와이프가 깨면 제가 유엔 그걸 보러 여보 봐 내가 미국을 까고 싶어서 깐게 아니라 봐 유엔도 까잖아 그러나 덤비지 않는게 낫습니다 절대 와이프한테 덤비지 맙소 그냥 와이프가 법입니다 접수했습니까 자 근데 더 중요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유 노말 입니다 새로운 기준 입니다 미국은 면봉도 없었고 마스크도 없었고 여러분들 예전에 저는 가족들이 미국에 있어서 알잖아요 미국에 마스크 보낼 때 검사 받고 보냈습니다 경험하십니까 혹시 보내주신 분들 마스크를 몇장 이상은 절대 마스크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마스크도 없고요 그 다음에 면봉도 없었고요 이걸 이번에 미국이 철저하게 느껴줍니다 근데 이걸 자극한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 진짜 어떻게 보면 잠자는 코토를 그냥 편하게 먹고 살지 이걸 건드린 나라가 어딥니까 바로 이걸 건드린 나라가 중국몽 얘들입니다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김치도 지냈고 태권도 지냈고 다 지냈고 그런데 이게 유 노말 입니다 강대국들은 그게 중국이던 러시아가 오크랄을 공략했던 미국이 이집거래하던 이게 그냥 유 노말 이게 법칙입니다 억울하면 출세라고 억울하면 나라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 나라의 힘을 키우는 일선에 등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K방산입니다 요새 K방산 여름이 그 무엇을 상상하던 그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클럽을 화내고 있습니다 방산이여 영화라라 이 개뿔 정말 우리가 핵만 문반됩니다 핵만 다른 무기들은 얘가 우리에다가 전세계 베스트 5 안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접수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오 예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오 K방산이 최고입니다 예 가성비 대비 드론 드론 공족 막 하고 이 드론을 졸지에 무력화시키는 것이 또 우리가 말 그대로 안티 엔티 드론입니다 응 방산이여 영화라라 응 그런데 아주 다행히 소원 있습니다 아주 다행히 선고 뭐냐 잘 드세요 얘가 밖에 살거든요 이게 그런데 유엔에 잘 들어요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유엔까지 전달됐는지 유엔에서 조차 너무너무 금리 빨리 올리잖아 너무너무 빨리 올라가면 다른 나라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냐 이 샤키들아 이 얘기가 드디어 유엔에서 나왔다는 측면에서 잘 들으십시오 미국이 특히 조바이든이 예전에 트럼프는 일대일 맞짱을 뜨는 전략이었잖아 중국하고 그런데 조바이든 전세계 협조를 구하고 있잖아 협조는 구해놓고 뒤에 가서 뒤통수를 때린다 그럴 때 아마 다른 나라들이 힘이 약해서 지금은 앞에서 내내 그러지만 미국의 그렇게 협조를 또 미국의 말빨이 그렇게 통하는 거는 점점점점 작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기네 나라에다가 그렇게 쓰면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됐습니까 얘들이 얘들이 그래서 다가오는 12월을 우리는 매우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얘가 바뀔 가능성을 내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우리 아파가 잘 보자고요 그러면 얘들은 지금 당장 10월달에는 이게 없지만 11월달 FMC에 의해서 FMC에 의해서 얘들은 75BP가 얘가 심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점식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보면요 이미 6가는 꺾였죠 다시 올라가듯이 얘는 이미 꼭지는 이미 친 상태거든요 잘 들어보시고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재밌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었어요 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제가 이 국제정식 정세단이라고 할게요. 이건 요새 할 시간이 없어서 예전에 사실 많이 했어요. 오래된 우리 의원들은 이미 한 번씩은 들었던 거죠. 새롭죠? 근데 오늘 미국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아니 다른 나라도 숨은 쉬어야죠. 아니 깨평은 던져줘야 그래야 숨은 쉬는데 너무 숨가쁘게 패드가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제로운 파일을 위해서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전세계가 쫓아올 툼도 안 주고 우린 더운 나라 가위 부채가 너무나 높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가가요? 지금 막 부동산에 뭐가 다 작살나잖아요. 지금 작살나기 시작하고 부동산도 너무 숨 쉴 팀조차 주지 않고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월가에서 저항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하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떤 연인총재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얘기를 했다고요? 오늘 아침에 강의 들으신 분들 어디죠? 이름 길어서 외우기 힘든 분들 어디 연인총재라고 하죠? 샌프 타이핑 부탁해요. 샌프란시스코 연인총재 샌프 타이핑 부탁해요. 샌프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싱가포로에 싱가포로에 어디서 주차한 심포조미에서 최근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높은 인프션을 낮춘 일에는 이거는 뭐 굉장히 확고하다 라는 얘기에서 단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를 너무 가혹한 침체로 몰아붙이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조심스럽게 금리 변경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접수됐어요. 샌프 샌프 타이핑 부탁해요. 오! 그랬어? 그런데 이미 이 앞에 제가 토요일날 국고초에서 제롬이 시계리라는 와튼 대학의 교수가 연준은 잘못은 지들이 저질러놓고 너무나 많은 희생을 국민들한테 강요한다고 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지금은 우리가 뚝이 무를 때도 조그만 귤에서 무너지듯이 그럼 얘들은 보세요.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지금 얘가 이 CPI가 얘가 9.1을 고점을 찍고 얘가 지금 내려가기 시작했잖아요. 8.5 이 앞에 예상받은 높았지만 8.5인데 8.3인데 여기 CPI의 3대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유가고요. 하나가 식료품 가격이고요. 마지막 하나가 뭐죠?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렌티비입니다. 렌티비 이건 제가 잘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집이 있으니까 렌티비예요. 렌티비요. 이게 안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안 빠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봐봐요. 집값은요. 집값은 CG각각으로 집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와서 내놓은 가기보다 더 높이 팔리거나 그렇거든요. 얘가 핫할 때는 얘가 집값은 CG각각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얘가 그리고 집값이 꺾고 올 때도 얘는 지금 미국이 집값이 꺾이고 있거든요. 이해했어요? CG각각으로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렌티비는 CG각각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왔 때 렌티비 계약할 때 보면 1년 계약하잖아요. 우리 뭐 전생과 월세 이거 2년 계약하듯이 얘들 계약하잖아요. 얘들이 이게 집값이 빠지고는 얘가 아직 반이 안 돼서 그렇지 얘도 이미 꺾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미리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번주 금요일날 고용은 나빠져도 별로 나빠지지 않고 고용은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아니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에 있는 업체들을 너희들 여기서 다시 돌아와 그러고 세금 감면 혜택 주고 리쇼링하고 있고 접수 외국에 있는 기업체들이 미국에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여기다가 공장을 짓고 있다면 미국의 일자리는 차고 넘쳐 흐르죠. 그럼 얘는 완전 고용이 4%인데 지금 3.7%인데 이 고용이 나빠질려야 나빠질 수가 없겠죠. 언더스탠 얘를 보고 얘들은 전략을 바뀌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리쇼링 형식 때문에 접수 그런데 유가가 빠지고 뭐 올라가도 얘는 지금 오늘 뭐 오펙 프라이스에서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이미 얘는 꺾인 거고요. 유가가 꺾이고 신입품 가격이 꺾이고 마지막에 렌트위브가 꺾일 가능성이 쬐각 쬐각 다가간다는 점에서 얘들은 이 8커마 있는 이게 조만간 7커마를 봅니다. 언더스탠 타이핑 못할게요. 7커마 어 7커마 이 빅픽쳐가 있어야 차트 분석이고 뭐고 되는 거지 무조건 차트 분석을 위한 차트 분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빅픽쳐의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엔까지 나서서 어 유엔까지 아마 유엔에서 저희 방금 들었던 모양입니다. 유엔까지 나서서 너 너무 빠르잖아 라고 얘기할 정도면 근데 이미 미국은요 뭐 WTO고 뭐고 개무생이 이미 벌써 지뢰가 법이잖아요. 이것도 뭐 사실은 뭐 특정짓기 어려운데 어쨌든 전세계 여론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유럽 국가들이 나중에 신이 뭉쳐서 미국이 우리 신이 뭉쳐서 싸우지 않을 때 누가 미국 표현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미국도 조금씩은 고민이 깊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조만간 조만간 얘는 7커맛대를 볼 것이다 라고 감히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언더스텐 그러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만 참으십시오. 언더스텐 그래서 요번주 금요일날 요번주 금요일입니다. 요번주 금요일날 고용 타이핑 부탁해요. 고용 요번에 10월 7일날인가요? 고용 요거 글자 하나로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10월 13일날 CPI 타이핑 부탁해요. 10월 13일날 CPI 얘가 7%대로 내려갈 때 요번이 어디냐가 문제이지 얘들이 결국 7%대로 내려간다고 얘들이 됐을 때 얘들은 잘봐 제가 몇번 너희 금리 왜 올리니 잘봐 얘들은 그러면 두번 국민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 된다는 거죠. 점수 한 번은 인프션이 일시적이라고 해갖고 세상을 한번 죽이더니만 너무 인플레가 인플레가 다뤄올 때까지 멍하니 있다가 이걸 하느라고 얘들이 이 쌩을 사는 이 분에 이걸 너무 또 인플레가 이미 꺾이는 걸 보는데 너희 왜 금요일날 때 얘들이 명분이 없다는 거죠. 얘가 경기가 너무 꺾어지면 그댄 또다시 더 많은 돈 풀 거야? 야 제놈파일 너 돈 더 풀 거니 그댄? 이게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지금 전세계가 미국도 글로벌 기업체들은 달러가 강사한 상황이면 얘들도 불리합니다. 왜 그래서 달러 벌어봤자 걔들이 자국통화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자동차를 팔았다 원화로 팔지 달러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를 달러로 가져갔는데 달러를 바꾸면 걔들이 이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강의 오전 장중에 강의 하이라이트 연주는 두 가지를 타겟합니다. 첫째는 인플루이 타겟팅 즉 고용을 타겟팅으로 하고 두번째는 인펄션 타겟팅 물가를 타겟팅으로 합니다. 아 근데 고용이 좋으니까 얘들이 인프를 잡기 위해서 금이 올린다. 오케이 설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번째 뭐가 했다고 그랬죠? 연준이 이머전시가 했다고 그랬죠. 타이핑 부탁에 이머전시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있습니다. 연준이 얘들이 골골 목표로 해서 아니 고용을 타겟팅하고 인프를 타겟팅하면서 고용이 견주하니까 경제가 받쳐주니까 인플루이 잡기 위해서 금이 올린다. 오케이 알겠어 동의할게 그런데 연준의 또 하나의 숨겨진 건 뭐냐 이머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머전시가 뭐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을 때 얘들은 더이상 금리를 올릴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세계가 이머전시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얘가 바로 파운드 였던 겁니다. 이머전 마켓 시장 쪽에서 위기가 터지는 게 아니라 유럽발 위기가 터진다고 하는 이 찰나에 물가가 채커마로 떨어지고 얘가 계속 내려왔는데 금융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좀 숨은 좀 쉬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영어를 배워서 유엔으로 가야 될 것 왔습니다. 숨은 좀 쉬게 될 거 아닌가. 그래야 미국 너희가 구 소련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과 싸울 때 그래도 너희 편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근데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죠. 이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놈들이고 이놈도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고 별질을 다하는데 너희 하나만 살겠다고? 연준 인사 중에서 최근 얘기하는 거 보시죠.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돌봐줄 정말 여기 또다시 나오네. 우리가 너희를 도와준 건 또 얼마나 큰 힘인데 공장 짓으면 내 공장 짓고 어? 그럼 너희도 다른 나라들 죽지 않게는 죽이라도 먹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겠니? 그걸 유엔도 똑같은 얘기해놨다는 점에서 잘하면 얘는 바뀔 거 같습니다. 근데 얘가 바뀔 때 얘가 12월에 바뀌기 전에 이미 조가가 그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이 조가가 근데 얘는 조가가 뜰만한 위치에 있다고 그랬죠? 이미 얘가 뭐라고요? 중망 패턴일 때는 직전 저점된 조가가 뜹니다. 이걸 여기다가 공개를 한 겁니다. 여기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얘가 주말에 왜 투맨을 하지 항상 저는 여기다가 공개를 합니다. 이때 쌌던 기법은 중망 기법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장이 올라갈 때 의미가 있다 라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는 의미가 없는 건 아직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추세는 의미가 없지만 얘는 왜 의미가 있느냐 드디어 얘는 매드 올킬에서 벗어났습니다. 얘가 얘가 여기 올킬에서 얘가 드디어 하나가 뿜 끝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아주 중요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왜냐면 얘가 올라갈 때 가장 빠른 신호는 분봉의 상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understand 분봉의 상방 패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봉의 상방 패턴 분봉의 상방 패턴 분봉의 상방 패턴 얘가 상방을 주려면 얘가 분봉의 상방을 주려면 얘가 골드를 줘야 되는데 여기 밑에 골드를 줬는데 드디어 얘가 골드를 줬습니다. understand 얘가 올라가면 더 좋고 내일도 올라가면 더 좋고요 접수 얘가 올라가면 더 좋고 얘가 빠져도 여기만 안 깨면 안 깨면 얘가 돌아나가면 드디어 반드 보시면 될 것 될 것 같습니다. 심석이 달려왔네요. 소화하기 벅찬 분들은 얘가 녹화방송이 올라가면 녹화방송에서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들이 타라질 가능성은 계속 우리가 연준인사들의 발언을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 지표를 봐야 되는데 CPI가 7커머로 가는지 보자고요. 접수됐습니까? 음 오늘 간이 괜찮았어요? 음 자 그러면 홍보 하나하고 종목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청은 한 번도 안 했네요. 제가 가끔 이렇게 홍보하는 걸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홍보는 요겁니다. 요거 이거 3결에 66만원 이거 모바일이니까 아무래도 좀 싸죠. 아까 어떤 분이 수재라면 저는 모바일에 가입할까요? 아니면 컴퓨터에 가입할까 할 때 요건 가격은 요게 싸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내가 공부까지 같이 하면 그게 좋다고 그랬는데 얘는 66만원이고요. 1668-4354입니다. 오늘 강의를 여러분 듣고 나서 야 진짜 괜찮다 하면은 어딘가 여러분들 한 번씩은 고민해보시봤습니다. 꼭 요번이 아니어도 그래 내가 다음엔 김종철수장하고 한번 같이 해봐야지. 왜?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건 이게 여러분 이제 올라가도 못 삽니다. 접수? 얘가 여기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리 투여서 장애 간다고도 못 뱉어 했듯이 이게 이 하락장애 쩔고 겁이 나서 이게 올라가도 여러분들은 베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요거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먹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애에서 딱 한 가지 그림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보물 지도를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얘는 아직 상승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는 과 매수지역 버블지역에 올라갈 때 얘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얘는 내가 분할 매수한 사람들은 분할 매도한 사람은 여기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를 때려야지 맞는 거고요. 얘가 내려갈 때는 역 버블지역에 내려갑니다. 얘는 역 버블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때 얘는 분할 매수가 좋았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얘가 올라갈 때 역시 엉덩이가 쳐졌으니까 얘는 가짜입니다. 언더스텐? 얘가 또다시 제가 어딘가 얘가 올라간 다음에 매도 온다 그러면 여기 역마트에 매도했듯이 여기 매도올 때는 반드시 때릴 준비를 하시면서 이 장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언더스텐? 다만 지금은 한 가지 그림은 기억하십시오. 아 내려갈 때 분할 매수는 가능한 과 매수 소위 역 버블 구구하시구나 라는 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분들은 가입은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심주는 관심주요. 관심주 우리가 무슨 점을 쓸 것인가 관심주는 이 내용을 카피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도 있고 역시 2차전지들도 있고 항공주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관련된 종목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기 쭉 있잖아요. 여기 있는 종목군들은 장이 올라갈 때 2단저침을 하듯이 여기 올라갈 때 이렇게 2단저침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장이 내려가다가 이장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얘가 제껴질 때 다면은 폭락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폭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게 올라가도 이걸 커버하려면 실적이 좋은 종목군단들이 그래도 타겟팀입니다. 그 타겟팅이 바로 저들 종목입니다. 저간장 카피해 이건 오늘 종목이 아니라 얘는 앞으로 이 4분기에 과정을 갖고 봐야 될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저들 종목군들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은 종목군이 많이 있었는데 저들 종목군 외에 나머지 종목군들 보면은 필라데르페아 반대치수가 미국에서 강하게 올라갔죠.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2027년에 1.4나노 양산 얘기가 나왔죠. 그죠? 이와 연결되면서 오늘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군단들이 올라갔습니다. 얘들이 또 반도체 장비 종목군들이 올라갔어요. 그죠? 한미반도체 유니셈 PSK 그 다음에 가격이 좀 싼건 WI 뭐 이런것도 올라갔습니다. 코미코 뭐 이런것도 올라갔는데 어쨌든 반도체 장비 종목군들이 여기 올라가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이 자율주행 자회사 모베라이 기업공개 얘기에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좀 올라갔어요. 여기 지금 없는 종목을 제가 별도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8시까지 끝낼게요. 조금만 더 제가 좀 더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가격이 좀 싼 종목군 가격이 조금 싼 종목군 에서는 라닉스를 중심으로 이런 종목군이 올라갔고요. 얘를 얘들이 올라갔고요. 얘들이 20선 쌍바닥 이상이어서 장대학목 나무 의미가 됐죠. 가격이 싼 종목에서 라닉스가 좀 올라갔고요. 가격이 조금 되는 종목군 중에서는 치스앤미디어 올라가다 꼬랑지는 날았지만 몸통을 꼬랑지는 빼고요. 그 다음에 MDS MDS 이렇게 얘는 아직 20선 우위는 올라타지 못했지만 제법 강했죠. 특히 만원대 이상이라는 게 주목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프런트여 저기 없는 종목을 제가 별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 건 기본입니다. 왼쪽에 있는 종목은 기본이에요. 프런트여 다만 이 선 위에 있는 종목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 연결된 점이 뭔가에서 제가 쭉 설명드립니다. 인포뱅크 마르트기 마른짜리 이상이에요. 얘는 아예 여기 밑창에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들 종목군주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서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최소한 얘가 이선이 이렇게 쌍바들여서 알바게 캔디 이상형을 보자. 접수됐죠? 제가 지금 종목을 소개하는 거고 이렇게 얘가 이거 이상해서 장땡복 나온 종목만 관심주로 보시면 됩니다. 접수됐죠? 어쨌든 오늘 자율주행 연결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앞에 공략해서 제법 수익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 있었죠? 모트렉스 모트 얘는 좀 어느정도 올라갔죠? 사실은 하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얘 내려가면 이거는 먹기가 굉장히 편안한 주식입니다. 얘들이 별대로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줬어요. 근데 오픽이 감산했죠? 그래서 정류도 모다 올라갔는데 이거 말고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 이들 종목군들도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어디입니까? 환경부에서 24주 규모의 국가수도 기본기획 발표하면서 여기에 연결된 수자원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제가 약간 대표정목 몇개만 찍고 넘어갈게요. 점심시간 방송했을 때 얘가 설명하면 좋은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코롬생명 얘가 여기에 연결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유신 이거 전부 다 수자원 관련된 종목굽입니다. 수유신 이것도 저 외부기죠. 저를 못해 내일갈때 베팅수시면 좋습니다. 차트 분석상으로도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얘들 수자원 관련된 종목고요.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대우조선이 대규모 LNG 공급계약 체결 이겠죠. 이 조선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하나그룹이 지금 대우조선을 품었는데 하나가 이게 이거 말고도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육해공 모든 것이 다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말 그대로 K의 로키드 마틴이 탄생되지 않나 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조선 얘는 이미 여기 왼쪽에 있죠. 현대비포 제가 저 현대비포를 세트했던 이유는 가장 항상 움직일 때 이렇게 외부인종목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언더스텐 어 됐어요? 어 뭐 다른 것도 쭉 있지만 항상 저는 제일 강한 놈 손수건 이런 올라갈때도 강라이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갈땐 주변 변두리가 먼저 빠지는 거고요. 됐죠? 그 외에 이제 조선기자재 쭉 본다면은 또 혹은 뭐 저 친환경 본다면 아까 강했던 상가인 멘트 그건 왼쪽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하이로코리아 왼쪽에 있죠. 접시됐어요. 선광면도 왼쪽에 있죠. 저기 없는 것 중에서 저 뭐야 성인화인텍 한국카보 얘들이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태양광 어 태양광에 아까 천대차 에너지 솔루션 여기 있죠? 얘가 태양광 그죠? 얘 말고도 코미코 아바코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다 연결된 겁니다. 유인테스트 다 여기에 연결된 종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대표 종목분들 근데 뭐 얘들은 워낙 많이 빠져서 올라간 거 이기도 하지만 이들 종목분들이 조금씩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수술차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테마주니까요 그 방사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 자 그래서 특히 제1추천주는요 이런 종목군이어서 이게 외복인 종목은 절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언더스탠드? 이게 외복인 종목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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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이 외복인 종목이에요 이거 이거 이게 이게 외복인 종목은요 어섭쇼 그런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하면서 사야 될 이것도 다 이것도 다 외복 얘가 다시 빠지면 외복인 종목이에요 됐습니까? 어 이게 외복인 종목은 다 이게 다 공통점이 이게 다 외복인 종목입니다 특징이 아 그렇게 간단한 비결이 예 그렇게 간단한 비결이요 혼자는 외로워 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하루종일 방송과 저녁방송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얘네들이 바뀌는 걸 보자고요 다만 지금은 과매두국면에 있다 그건 제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주말에 저희가 이미 여기서 배틀을 쌓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얘는 올라가도 가짜지만 이렇게 내려가 또 올라가면 또 때릴게요 위에서는 그리고 또 얘가 내려오면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게 나올 때까지 보는 겁니다 얘는 추세는 한참 멀었어요 아직은 다만 얘는 과다 이격에 의한 품기 그리고 얘가 오늘 오바디 나타났던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얘가 분봉의 상방을 조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2, 3일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제가 회원님들은 회원 코너에서 만나뵐 거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바쁘실 때 여기 제목만이라도 와서 보고하시죠 이 안에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열심히 응대해 주신 여러분들 또 댓글 달으신 저희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혹시 방송하다가 조금 여러분들의 그 인상이 깊게 하기 위해서 조금 표현이 세게 나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거 여러분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냥 강의를 좀 더 재밌게 하고 좀 더 지루하지 않게 하려다 보니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 부탁드려요 본질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김선생님 정말 열심히 하나라도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그거 하나는 절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가입은 1698회 4354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직까지 물려있어서 가입하기가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유튜브라도 구독해 놓으시고요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낮서부터 오늘은 다른 때랑은 다르게 국제정세를 좀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닌 게 미국 얘기라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이걸 전달했습니다 혹시 여론 중에서 혹시 자유로우에서 싸운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만 얘들이 너무나 자국주의로 숨도 안 쉬고 가니까 쫓아다 가다가 섭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죠 하지만 제가 합리적으로 왜 현재 위치에 와 있는지를 설명드렸으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얘가 국제정세와 역사를 끄집어와서 여러분께 팩트 중심으로 설명되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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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